네, 안녕하세요. 이워랜드입니다. 인천 계양구 이와동 258-1번지에 소재해 있습니다. 구독자님들, 이 아이오 파인노즈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소개했던 아이들은 파인노즈 금을 소개했었죠. 단가가 조금 어느 정도 있었죠? 이 아이는 현재 9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으나 넘쳐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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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휴, 블랙라인 중에서 대빵 엉아 같아요. 자, 파인노즈, 쌩얼 쌩얼, 화장 안 한 얼굴 아따, 구독자님들, 이 아이오 파인노즈? 자, 가격은 막, 어머 진짜 역시 아주 듬직합니다. 그냥 아휴, 듬직합니다. 이렇게, 자, 높이, 층수 다 보시고 그리고 9cm 포트에 넘쳐놨고 색상 끝내주고 아휴, 지금은 누가 색상을 노네, 그죠? 굳혔냐, 굳혀지지 않았냐 보시면 돼요. 달달 굳혀진 아이 파인노즈 가격은 만원입니다. 아휴, 좋아라.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뭐 좋아하세요? 보라색깔 아, 보라색 좋아하세요. 자, 이 아이의 이름은 쉐린이라고 합니다. 아, 영상이 좀 아쉽습니다. 쉐린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7.5cm 포트에 있습니다. 굳혀졌습니다. 아휴, 제가 그 19년도 12월달부터 영상을 올릴 때 늘 뭐라고 말해요? 달달 달구어진 아이가 우리 집에 왔을 때 무탈하게 버틸 수 있다. 그랬죠? 어머, 배추? 아이고, 배추 사서 언제 굳히게 해? 자, 오늘은 달달 굳혀진 아이들만 쏙쏙 골라서 영상에 올려드립니다. 만약에 제가 배추를 영상에 담잖아요. 저희 집에서는 6개월이면 다 굳혀집니다. 구독자님들 집에서는 1년 6개월이 걸려도 굳혀지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배추하고 구워진 아이하고 표시가 구우면 못해요? 어머, 그러면 내 말만 들어요. 자, 이렇게 굳혀진 아이 구매하시면 내가 안전빵이에요. 이미 달구어졌기 때문에 안전하게 잘 키울 수 있다. 어머, 금도 보여, 금도 보여. 자, 세린이고 가격은 만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자, 구독자님 한 가지만 비교하고 구매하셔요. 자, 이렇게 제가 똑같이 5개를 영상에 담아요. 그랬더니 큰 거 달라고요? 아이고, 누가. 자, 큰 아이는 물 먹었잖아요. 아, 크다고 좋아요? 다육이는 달구어요. 물론 이렇게 굳혀진 채로 크, 사이즈 크면 당연히 좋지. 당연히 그거야 말할 것도 없지. 안 그래요? 어머, 그래요. 자, 똑같은 판인데 저 같으면 어떤 거 사냐? 만약에 저한테 이 한 판에서 다남다육이 하나만 골라주시오. 그러면 제가 이걸 고릅니다. 자, 푸시케이고 가격은 12,000원. 자, 어떻게 차이가 지냐? 자, 어떻게 차이가 지냐? 자, 그러면 푸시케 12,000원짜리 대빵 큰 거. 이야, 자, 제가 비교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러면 구독자님 큰 거 가지실래요? 달달 달구어진 거 가지실래요? 구독자님의 몫이지만 제가 조금 아는 척을 하자면 이왕이면 베란다에서 나도 키워봤잖아요. 베란다에서 이런 아이 배추를 달구어지기까지는 이만큼 되기까지는 1년, 6개월 걸립니다. 최소, 최소, 최소. 자, 그러면 제가 달구어드렸잖아요. 어머 세상에. 아, 진짜. 그러니까 구독자님들이 영상으로도 내가 아, 제가 굳혀졌네? 배추네라고 눈으로 조금 가늠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무조건 저기 우리 유튜버 하는 사람들이 좋아요, 좋아요. 커서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커서 좋아요. 그럼 홀렁 사요? 아유, 에휴. 한 번만 고민하셔요. 자, 왜? 베란다에서는 달구기까지는 1년, 6개월 버티는 아이가 많아요? 많지 않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다남다육에서 구매한 아이들은 어머 세상에 그래도 비교적 많이 버티더라고. 왜? 달달 구워서 보내드릴께요. 이제 아셨죠? 자, 제가 한 번만 더 비교해드릴게요. 아유, 구독자님. 봐봐요. 큰 거 줘요? 대빵 큰 거? 에휴, 누가 아직도 초보. 이 아이들은 우리 집 같으면 6개월이면 구워집니다. 왜? 환경이 좋기 때문에. 그러나 베란다에서 이 아이가 될 때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을 하고도 봄, 여름이 나야만이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영상으로도 구독자님이 조금은 가늠 가늠을 할 눈치가 있어야 돼. 아유,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어머, 얘 세일했다오. 세일했다오. 자 재입고했습니다. 자, 주피터 소짜리 4만원짜리 2만원에 소개합니다. 아유, 영상이 조금 아쉽네. 떴을 때는 뭐하고 그래. 해가 없을 때 그렇게 영상을 꼭 찍으면서. 자, 주피터 진짜 멋집니다. 끝내집니다. 주피터 소짜리 가격은 4만원짜리 2만원 50% 할인합니다. 아유, 다시 그 다음에 다시 제가 이 아이요. 진짜 얘는 많이 먹었죠. 예, 4만원짜리 3만원이요. 꽃별 아, 예 제 종자실에서 털어봤어요. 수량이 많지 않습니다. 어느 분이 두 분만 딱 가져가시면 끝이에요. 아, 지난번에 멕시코 말이야? 네, 어느 분이 다 아, 한 분한테는 제가 다 몰아주지 않아요. 왜 나눠서 써야지. 나만 다 가주면 되나? 자, 꽃별 4만원짜리 3만원 정말 예뻐요. 목도리 다 둘렀죠? 짠짠짠짠짠짠짠짠짠 제가 어떤 때 이런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아유, 얘 좀 안 팔렸으면 좋겠네. 내가 좀 키우게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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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꽃별 자, 그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지금도 구독자님들이 많이 찾아요. 자, 재입고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아유, 이뻐라 하나만 품었으면 소원인데 제가 단원컨대 1년 중에 내 통장이 가장 숫자가 많이 있을 때가 언제예요? 1월달 왜? 아유, 연말에 우리 아이들이 왔지요? 연초에 왔지요? 또 1월달에 또 구정이 있어요. 그러면 아기들이 뭐라고 그래요? 엄마, 뭐 사드릴까요? 우리 아기들은 안 물어봐요. 이제 4년차 되니까 엄마, 계좌이체 하면 될까요? 그래서 저희 우리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계좌이체 하니까 돈은 주는데 주는 것 같지가 않다고 이번에는 봉투로 갖고 하더라고요. 아유, 자 샤포테 가격 6만원 재밌지 않아요? 인생 뭐 있어요? 재밌어야지. 자, 샤포테 군생 대품 가만 제가 단원컨대 이 그 굳혀진 농장에 지금 보여지는 수량이 다 끝나면 끝이에요. 제가 볼 때 이 한 번만 여기 보셔요. 구독자님들 그러니까 이렇게 이 목대가 될 때까지는 세상이 얼마나 오래 굳혔겠어요? 얼마나 오랜 시간을 농장주님께서 허벅지를 찌르 그래요. 이렇게 그 이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구독자님들 이런 거예요. 제 말이 아니다 그럴 때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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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네 말이 맞다 그럴 때는 오케이 오케이 네 말이 맞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왜 유튜버라고 모두 다 같은 바른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샤포테 군생 대품 6만원 자 그 다음에 이 아이 한 번만 내가 이것 보고 세상에 목소리가 커졌어요. 내가 이렇게 굳혀진 아이는 사실 저도 없어요. 자 이 아이요 토스카넬리요. 자연군생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제가 오늘은 외도 이 두 가격을 따로 구분합니다. 왜 농장에서 그렇게 나오기 때문에 자 외도도 한 번 보실라고 아유 세상에 내가 자 외도도 한 번 보셔요. 얼만큼 포트는 7.5cm 포트이나 세상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또 있을까요? 자 세상에 이렇게 굳혀진 아이가 또 있을까요? 있으면 손 한 번 들어보십시오. 구독자님이 굳혀진 게 왜 좋아요? 우리 집에 왔을 때 내 곁을 떠나지 않고 오래 잘 버틸 수 있어요. 환경이 바뀌어도 잘 살고 택배 택시 그 저기 차를 타고 가도 멀미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환경이 바뀌어서 우리 집에 농장에서 우리 집에서 왔지요. 우리 집에서 또 구독자님 댁에 가지요. 또 흙을 털어서 식재하지요. 이 과정에 버텨나서 난만 나는 아이들이 굳혀진 아이다. 그 말입니다. 너무 이쁘죠? 끝내주죠? 깔끔하죠? 가격 공개합니다. 토스카넬리 외두는 만원이요. 군생은 만이천원. 제가 2만원 미만으로 팔아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굳혀진 아이. 얼른 보시면 어떻게 됐어요? 아 세상에 이두 봐봐. 이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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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외두 이두 외두 이두 외두 자 가격 외두 만원 이두 군생 만이천원짜리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아이 하나 소개합니다. 그 어느 분이 저한테 그 중투금을 사려고 목을 메쓰고 계세요. 아유 세상에 그분 말에 의하면 안주나 서나 밥숟가락 위에 전부 다 중투금이 보인다는 거야. 자 이 아이가 제가 이제 그 말일 마지막 주에 늘 물을 줍니다. 일주일 내내 물 줘요. 네. 자 그래서 약간 물을 먹었죠. 이 아이는 약간 키우는 중입니다. 자 중투금 가격 4만원 제가 이렇게 포트에 심어봤습니다. 너무 멋져요. 금 끼어 다 있습니다. 중투금이라고 하는 게 가운데 요렇게 쭉 줄 갔죠. 네 갔어요. 가장 큰 아이부터 보내고 요런 아이들은 제가 그 창금무지 아유 무지가 무슨 이렇게 좋아. 다 금으로 변해있고 얘는 엘콘 금이 이렇게 굳혀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중투금은 가격 4만원 이죠. 예 9.5cm 포트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독자님들 집중 모두 갑니다. 이 아이요 이제 이 3도 이상의 군생은 더 이상 볼래야 볼 수가 없습니다. 이 아이가 전부 소진되고 나면 자 저는 외두 하나로 해수로는 3년이지만 만 2년이 지났습니다. 외두 하나로 이렇게 키웠습니다. 자 구독자님 배송은 이 아이가 갑니다. 그리고 나는 포트에 심겨진 아이도 오 괜찮아요? 그러면 이 아이가 갑니다. 자 가격은 돈값만 더 내시면 돼요. 자 연지곤지 본 포함해서 5만원 이 아이는 식재한지 꽤 됐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색상이 나있고 더 작아요? 또 그런다 또 그런다 또 그런다 자 배추하고 굳혀진 아이하고 에이 구독자님 내가 기껏 아까 저기 푸시케에서 말했잖아요 얘가 더 굳어졌잖아요 그죠? 입장 작다고요? 더 큰 거 달라고요? 에이 초보티네네 또 자 연지곤지 분 포함해서 얘는 5만원 아 분을 털어서 4만원에 주냐고요? 아이 그건 안합니다. 내가 아유 내가 화분을 분갈이를 새벽에 잠 안자고 했는데 또 분을 털어달라고요? 그러면 이거 하셔요. 자 연지곤지 삼두 아유 내가 털어서 심어야지 4만원 4만원 그리고 나는 분 포함해서 5만원에 사겠다. 색상은 연두 색깔 이 화분 말해요. 연두 색깔 자주 색깔 보라 색깔 바다 색깔 이렇게 종류가 4가지 있어요. 화분을 말해요. 연지곤지 분 포함 5만원 그 다음에 지난 지난 영상에 제가 이 아이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구독자님이 달려왔어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굳혀진 거 어디 있었냐 아니 저희 우리 밭에 있어요. 우리 밭이 어디 저기 벌써 또 그 시간이네 아유 세상에 석양이 이쁜 시간 하루 종일 뭐하고 이렇게 석양 질 때만 영상을 찍는 건지 독일 샴페인 15,000원인데 세상에 이 정도 굳히기에는 구독자님 집에서 1년이 넘어야 이 정도 굳혀집니다. 단언컨대 1년이 넘어야 이 정도 굳혀집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좋아요? 큰 게 좋다고요? 그러면 우리 집은 없어요. 큰 게 우리는 다 굳혀진 아이들 독일 샴페인 목돈 가격 15,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퍼플스톤 색감이 정말 예술인데 아유 아쉬워요. 영상은 어쩌면 우리가 좋아하는 내가 좋아하는 보라 색깔이 조금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퍼플스톤 가격은 2만원 14.5cm 그 다음에 이거 다시 들어왔어요. 재입고 아유 세상에 도감마리아인데 주성 도감마리아 주성 도감마리아 아시죠? 주성 마돈나 했었잖아요. 주성이라고 하는 농장에서 가장 다육이를 잘 만들었어요. 옛날에 지금은 저도 잘 만들고 구독자님들도 잘 만들지만 옛날에 제가 처음 초창기 시작하기도 전에 저의 선배님들은 주성 거라면 몇백만원씩 주고 샀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자 주성 도감마리아 가격은 2만 5천원 명차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저같은 사람도 늘리고 많은 사람이 숫자 수량을 개수를 늘리기 때문에 따로 명찰은 주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888마리아금 진짜 멋있네. 제가 구독자님 이렇게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888마리아금 그 다음에 중투금 하나하나 구매해 보셔요. 그리고 1년만 1년만 이따가 제 영상 저한테 사진을 다시 보내보세요. 그래서 저희 방문하는 구독자님 중에는 금 나올 때마다 꼭 하나씩 사서 어떻게 해요? 다남님이 좀 키워봐. 그래서 화분 분갈이에서 제가 풀분에 분갈이를 해서 키우는 아이가 있습니다. 888마리아금 4만원 그리고 아까 중투금 4만원 자 그리고 제가 조금 빠르게 한 번만 더 갈게요. 가격이요? 어휴 이 아이는 뭐요? 사과꽃이 이렇게 이뻐요. 3만원짜리를 2만원에 준다는 거예요? 얘는 근데 로젯 크기가 작잖아요. 평균 3도 4도 정도 됩니다. 사과꽃 가격 2만원 3만원에 팔았다오. 어휴 이거요? 진짜 여기 가성비 짱 좋은 아이 있어요. 립스틱 끝내줍니다. 제가 이 아이 들어온지 진짜 오래됐어요. 판매분도 저는 우리집에서 굳혀요. 굳혀요. 왜? 집이 넓은데 못하겠어. 다 굳혀줘야지. 구독자님이 1년 6개월 정도 굳힐 정도를 제가 6개월이면 굳혀집니다. 농장에서 나오는 아이 바로 영상에 담는 곳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차이점이에요. 저는 같은 가격이지만 달달 구워진 아이를 소개합니다. 같은 가격이지만 내가 우리집에서 1년 6개월 굳혀질 만큼 정도의 아이를 구매합니다. 어디서? 다남다육 이워랜드에서 전빵이 2개라고 헷갈려요. 제가 유튜브 채널 이름은 다남다육이고요. 전빵을 차렸는데 전빵 이름이 이워랜드입니다. 전빵이 뭐냐고요? 아 우리집 가게 모든 다육맘의 꿈이 있습니다. 베란다에서 소소하게 진짜 흙놀이 합니다. 어느 날 전문적으로 시설이 되어 있는 곳으로 키픽장을 향합니다. 거기 가면 누구나 모든 다육맘이 뭐라고 말해요? 나도 이런 거 열평만 있었으면 세상의 소원이다. 죽기 전에 할 수 있을까? 꿈을 이루었습니다. 누가 다남다육이. 네 맞습니다. 다육생활 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제 땅을 사서 제 하우스를 올렸습니다. 키픽장 달라고 하시는데요. 죄송한데 키픽할 공간이 없어요. 매대는 70개인데 제가 오롯이 닿습니다. 구경 오시고 놀러 오시고 힐링하러 오세요. 자 그 다음에 립스틱 아까 갔죠? 레드콘 어머 그러니까 조금 더 길게 봐야지 앞에 끊고 다른 데 간 채널 다른 데 벌써 갔어요? 아유 세상에 레드콘 만원 립스틱 만원 어메 좋은걸 자 그 다음에 화이트 샤넬이요. 아 끝내줍니다. 진짜 그쵸? 이거 계절금이라고 안해요. 그래서 빛이 좋고 통풍이 좋으면 지금 젤리처럼 보여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빛이 조금 부족하면 녹이 강하고 빛이 너무 강하면 아이보리 톤이 강해집니다. 자 화이트 샤넬 2만원 끝내주죠? 끝내주죠? 그 다음에 제가 요거 안가면 섭할 것 같아요. 로라클론 제가 이게 지금 7.5포트예요. 로라클론이 7.5포트인데 혹시 로라클론을 종자포트 5.5포트를 제가 1년 딱 전에 어떻게 2만 5천원에 팔았죠? 지금 6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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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가 로라클론 요거 한 번만 가고 마지막으로 영상 마무리 할게요. 왜냐하면 로라클론이 이 아이가 10만원짜리예요. 진짜 자 봐봐요. 10만원 자 이 아이는 똑같은 아이 이렇게 키워보시길 바라요. 로라클론 6천원 아유 무슨 6천원짜리를 그렇게 아유 세상에 세상에 아유 세상에 아유 세상에 자 로라클론 6천원 맞습니다. 10만원짜리는 예 수량이 많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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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다 이렇게 키웠습니다. 10만원에 그때는 10만원에 했어요. 그런데 많이 컸잖아요. 그래서 가격은 따로 내리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와랜드에서 구경했고 살만한 아이들 끝내주는 아이들 구경했습니다. 네 장환의 화제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는 쑥쑥이를 이렇게 만듭니다. 비법 공개합니다. 아 구독자님들이 혹시 쑥쑥이를 배송받아서 이미 소문 많이 내셨죠? 어머야 쑥쑥이가 제일 좋아 써본께 이렇게 이렇게 모든 재료를 이렇게 공개 다 하고 배송 받으시는 분이 받을 수 있는 그리고 사용 후에 남은 분갈이 흙을 보관하는 방법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얘는 다 셌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셔 셔 일 여덟 아홉 열 까지 추가적으로 질석이 들어가고 그리고 그 추가적으로 살균과 살충을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는 지렁이 응가토를 섞은 친환경 배양토 실내 텃밭 분갈이용 20% 20% 안 들어가요. 그리고 나머지 10가지 재료를 전부 다 뚱뚱뚱뚱뚱 소림마사 경석 동생사 녹소토 황토볼 휴가토 산야초 펄라이트 훈탄 질석 끝 더 있어요. 살균과 살충을 같이 넣어서 어떻게 만들어요? 비벼 비벼 만듭니다. 맞아요. 초창기의 저를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김장 비닐 위에 비볐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은 기계화가 돼서 비벼 비벼주는 건 기계가 합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록 돌려서 쑥쑥이를 만듭니다. 구독자님들 오늘은 맞아요. 쑥쑥이에 필요한 것들이라면 금을 금종자 금종자를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다남다육 쑥쑥이는 다 소문들어서 알지요? 예 2kg 5천원 그 다음에 10kg짜리는 2만원에 할인합니다. 그리고 창흑 오늘 비법 공개할 비법입니다. 창흑은 사실 제가 절대 공개하고 싶지 않아요. 좋다고 써본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 어떻게 만들었냐고 그리고 창흑은 쑥쑥이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어떻게 해요? 매우게 창 심을 때 배합상토 2kg짜리 한 봉지에 3분의 1만 넣어라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다음에 칼슘 아유 그럼 다육이 칼슘도 매기고 그 다음에 오늘은 다육이의 비타민을 소개하려 합니다. 1kg짜리 4천원 얘는 석화를 우리 굴굴 석화를 갈아서 다시 이렇게 동그랗게 만든 겁니다. 자 창흑은 1kg에 5천원 네 맞아요. 칼슘은 1kg에 4천원 맨날 똑같아요. 창흑은 어떻게 만드냐면 가장 이제 다육 킵핑장에 가면 산야초가 가장 좋아 산야초에 여러가지 동생사 그 다음에 소립 그 다음에 이렇게 다 넣어서 비벼서 만들어서 나오는 아이가 바로 창흑이에요. 왜냐면 창흑은 제가 그 나머지는 전배 공개할 수 없어요. 써본 사람들이 야 그거 창흑 넣어야지 물만 갖고 못살어 이렇게 하는게 창흑입니다. 창흑 비법은 오늘 처음으로 공개합니다. 창흑 1kg는 5천원 자 그 다음에 아까 보셨던 금 금이에요. 얘가 마리아 금인데 대부분의 금을 우리가 구경가면 어머 복토가 왜 이걸 쓰냐면 복토를 이 황토볼은 다육이를 살아 숨쉬게 한다고 합니다. 물론 소립이나 중립도 좋지만 그래서 다육이볼 자 다육이볼이요? 소자 소자는 왜 써요? 이렇게 산목판에 뿌리를 내릴 때 뿌리가 가장 잘 내린다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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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흙에다 놓으면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뿌리를 빨리 못 내립니다. 이렇게 뿌리를 빨리 못 내려요. 그래서 이 정도의 뿌리가 났을 때 흙에다 비로소 심는다. 그래서 황토볼 다육이볼 소자는 2kg 2,7천원 그 다음에 중짜는 중짜는 어디다 쓰냐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쵸? 바뀌었네 스티커가 그쵸? 중짜는 어디다 쓰냐 그러면 자 이 중짜는 대부분이 금다육이나 혹은 조금 비쌌던 고급 고급 창의 위에다가 복토를 소립이나 중립보다 왜 복토를 이 다육이 보를 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죠 살아 숨쉬는 공기가 잘 통하는 역할을 한다 해서 이 다육이 볼을 복토로 씁니다. 그리고 안 쓰면서 소립 중립 대신에 쓴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육이볼 소자 7,000원 2kg 다육이볼 중짜 2kg 7,000원 가격은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눈매가 매서우신 분들은 한가지 추가적으로 어머 이거 뭐냐 아 그리여 이거 뭐여 자 구매하고 싶어도 하기 어려웠던 제가 그랬습니다. 대한민국의 전국 방방곡곡 다 뒤져서 찾았어요. 제가 이름하여 다육비타민이라고 했습니다. 5개월에서 6개월 갑니다. 물 줄 때마다 내려갑니다. 우리가 물 먹고 비타민제 먹고 칼슘제 먹듯이 다육비타민 200g은 아니 300g에 5,000원 이죠. 그 다음에 700g 2개 사느니 차라리 이거 사면 100g이 맞네. 700g에 만원 이렇게 해서 금 다육이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물론 금이 아니어도 매옥의 창 키울 때 필요한 아이들 그 다음에 산목판도 필요하고만 잠시 갑니다. 오늘은 제가 이렇게 가려고 해요. 여태까지 검정색의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국민의를 심었다면 이렇게 색깔이 다른 아이는 금을 심을 때 쭉 영상을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자 금은 금은 여기다 심어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4호짜리 달라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이렇게 판매 가격은 그냥 심부름만 한다는 뜻이에요. 4호짜리 15 곱하기 15는 10개가 2만원 5호짜리 16.5 곱하기 16.5는 2만4천원 자 여기까지는 10개씩 구매합니다. 크기는 이렇게 자 크기는 이렇게 생겼어요. 크기 보이죠?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커진 6호짜리는 18.5 곱하기 18.5는 가격대도 그렇지만 5개씩만 판매해요. 한개 그래서 5개를 한꺼번에 구매하시면 17,000원 사실 제가 그랬거든요. 어디 가서도 구매하기 어려운 아이들을 손쉽게 유튜브 다남다육 채널을 통해서 아휴 그래 다남다육 가면 내가 필요한 거 다 있어 이렇게 해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7호 이 7호는 상당히 커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하나에 4천원씩 이에요. 5개 2만원 이렇게 해서 제가 금은 저도 앞으로는 이 칼라 풀분에 심으려고 하고 일반적으로 여태까지 보았던 검정색 풀분은 일반적인 창과 일반적인 국민다육이 심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요. 산목판 산목판이요? 어머 세상에 좋아요. 어떻게 해요? 이런 용도로도 쓰고 이렇게 이런 용도로도 씁니다. 그래서 산목판 52 곱하기 37.5는 4천원 이렇게 해서 산목판이나 흙이나 구매하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가죠? 깔망이 갑니다. 저희가 선물 주는 거는 댓글 안 하셔도 감사하다고 안 해도 필요한 건 그 외에 필요한 거는 선물로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늘은 제가 창읍에 대한 자랑을 하려고 이렇게 아유 자랑은 자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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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쑥쑥이도 그렇게 좋다더니 창읍도 소문났어 이렇게 좋다네 창읍을 섞어서 쓰면 다육이가 얼마나 입장이 두껍고 튼튼하고 잔병치레라는 게 여름에 더워서 깍지들 생기고 면역이 약해지면 병이 나지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창읍의 비법을 공개하면서 구독자님이 금 혹은 다육생활에 필요한 아이들을 조금씩 저희가 소품 소품 소개해드렸습니다.